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주중에 바쁜 일정을 마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금요일 저녁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꼭 한번 가보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는 산,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산, 활화산으로 분류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 오늘은 백두산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교수님께 여쭈고 희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님께서 백두산 화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분화 가능성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또한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성효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입니다. 오늘은 백두산은 활라산이라는 제목으로 백두산의 과거, 현재, 미래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회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는 개마 용암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모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남서쪽에 또 큰 하나의 화산체가 있는데 거기는 망천화 화산이라고 하고 또 백두산의 동남쪽에 북한 영역의 압록강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는 녹자 위에 큰 화산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북한의 남포태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그 주변에 백두산, 망천화 화산, 남포태산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고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개마 용암대지가 있는 지역을 백두산 화산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두산 화산지대는 지금으로부터 2840만 년 전인 신생대 올리고세의 만주 지역에 북동 남서 방향의 신부단열대가 만들어져서 거기를 따라서 텀새를 따라서 현모암이 분출 소규모로 분출되었다가 15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 사이에 그 텀새를 따라서 현모암이 대량으로 분출되어서 우리가 현재 개마 용암대지라고 부르는 현모암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고 텀새를 나오던 현모암들이 텀새의 한 지점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현재 백두산 천지 하부의 장백산 순상화산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모암질 화산활동이 약간 끊기고 휴지기를 지내면서 60만 년에서 1만 년 사이에 중심분화를 통해서 마그마의 성분이 조면암과 알카리 유문암으로 바뀌면서 화산활동이 폭발적인 분화와 용암분출이 교대로 일어나서 백두산 성청화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백두산 성청화산체의 높이는 대략 3500m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 이후에 약 4000년 전과 1000년 전의 부석을 포함하는 폭발적인 대분화로 성청화산체의 산정부가 함몰되어서 백두산 천지 칼데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시대에 많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의 기록이 있고 특히 1000년 전인 서기 946년 11월과 947년 2월에는 폭발적인 초거대분화 지질학적으로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 두 번의 큰 폭발적인 분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은 장백산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장백산맥의 최고봉이 백두산이고 백두산은 용암대지부터 순상화산 형성단계, 성청화산체 형성단계, 칼데라 형성단계를 거친 아주 복식화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압록강 상류 북한과의 국경지역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는 호수의 직경은 4.4km 곱하기 3.37km 정도고 여기에 9.8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20억 톤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의 수면은 2,189m이고 최대 수심은 373m고 그 주변에 2,500m 이상의 외륜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칼데라는 직경이 6 내지 7km고 그 안에 크게 3개의 분화구가 위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중국 측의 천문봉이라는 데서 남쪽으로 찍은 사진이 되어 있고 위쪽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지 칼데라의 호수를 찍은 게 되겠습니다. 백두산은 946년 11월 3일 그리고 947년 2월 7일에 초거대 분화, 밀레니엄 분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화를 한 그리고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활라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화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946년과 947년에는 우리가 밀레니엄 분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화산 폭발 지수 7급에 해당되는 그런 화산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화산의 폭발적인 분화 사건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있은 화산활동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지역의 지질 조사를 해보면 슬라이드의 좌측에 있는 것처럼 청서 단면에서 하단은 알카리 유문암질 화산활동이고 위쪽 부분은 조면암질 화산활동인데 아래쪽은 946년, 위쪽은 947년의 화산활동의 분출물이 쌓여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947년 알카리 유문암질 화성세설물이 쌓여 있는 것이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947년 조면암질 화성세설물이 쌓여 있는 것인데 천지로부터 반경이 65km 이내에 있는 것이 지질 조사에서 식별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나갈 때 천지가 둥근 게 아니고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크게 3개의 분화구가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은 알카리 유문암질 화산활동에 의해서 동쪽과 동남쪽으로 이렇게 분출물들이 퍼져나갔고 북쪽에 있는 푸른 것은 조면암질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세류가 빠져나간 게 되겠습니다. 대기상척원으로는 화산자가 이동하지만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는 물질이 저런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년 전에 백두산에서 기인에서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 백두산의 화산재를 일본인 마찌다 교수가 BTM 테프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도 이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의 이름은 백두산 토마코마이 테프라 BTM 테프라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때 대략 100뿌라스 마이너스 17 입방킬로미터 83에서 117 입방킬로미터 최대는 150에서 170 입방킬로미터 정도의 화산분출물을 뿜어낸 그래서 화산폭발지수 7에 해당되는 역사시대 최대의 화산분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폭발지수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0에서 8까지로 나누는데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것처럼 분출물의 양에 따라서 분출물의 양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눕니다. 그와 동시에 분연주의 높이 다섯 번째 칼럼에 플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둥 굴뚝이라는 의미의 이걸 분연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연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화산폭발지수를 결정하는데 화산폭발지수 7은 약 34에서 42킬로미터 정도로 분연주가 대기상층으로 솟아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의 연구 결과 백두산에서 천년 전에 42킬로미터 높이까지 분연주가 솟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폭발지수의 표인 위키페디아의 표에는 이렇게 보시면 화산폭발지수 7에 백두라고 946년에 나온 백두산, 백두가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화산이 분화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화산폭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쓰기보다는 지하의 암석이 녹아있는 물질인 마그마가 화산의 화구를 통해서 지표로 나오는 현상은 화산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럽션이라고 하고 분화는 뿜어져 나오는 마그마의 물성에 따라서 폭발과 분출 또는 인류 분류, 분출, 인류 분류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폭발은 지하의 마그마방에 있던 마그마가 화두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산산조각이 나서 화산재나 화산자갈, 그런 고체 상태로 바뀌어서 화산가스와 함께 순간적으로 굉음을 내면서 나오는 걸 화산폭발 또는 폭발성 분화라고 이야기하고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통로를 통해서 나오면서 화구를 통해서 액체 상태로 나와서 용암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화산분출 또는 화산인류 분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은 아이슬란드에서 나온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것은 화산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 서인도제도에서 이번 달에 저렇게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 분년주가 대기상청으로 가면서 화산재가 옆으로 퍼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폭발성구나 화산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래전에 화산이 활라산이냐 휴화산이냐 사화산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합니다. 활라산이냐 사화산이냐 그래서 활라산의 정의는 1만 년 이내에 분화한 이력을 가진 화산재를 활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활라산과 휴화산을 합쳐서 현재 활라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반도 내에서는 울렁도 같은 경우에 울렁도의 마지막 화산활동이 울렁도 나리분지에서 있었습니다. 나리분지 칼데라가 만들어진 게 19,000년에서 5,600년 사이에 있었고 나리분지의 중앙부에 있는 알봉조면 안산함이 약 5,000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울렁도는 1만 년 이내에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앞으로 분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활라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시대 분화기록을 가진 화산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백두산은 946년 밀레니엄 대분화 이후 30여 차례의 분화기록이 있고 또 한라산은 서기 1002년, 1007년, 고려 목종인금 5년, 10년에 분화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시대 분화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라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백두산의 경우는 중국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좌측 하단부에 보이는 것처럼 백두산 밑에 4층의 마그마 방이 있고 백두산 이론에서 나타나는 화산성 지진의 진앙분포는 맨 좌측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게 지진이 발생한 깊이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km 그래서 천지 수면으로부터 약 2km까지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이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백두산, 천지, 화산이 언제 분화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애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중고등 경험에 다닐 때 영어시간에 배운 게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은 천지 칼데라 화산의 지하 마그마 거동 즉 마그마가 수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측 모니터링 하에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방이 상승하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 또 언제쯤 지표에 도달하여 천지 물과 만날 것인지 지표면 밖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마그마 플로밍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마그마의 수직 팽창 거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백두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SRC, 저거는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화산특화연구센터의 모니터링 연구 결과와 국내외의 다른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높은 산으로만 기억되던 백두산에서 화산전조현상으로 평가할 만한 불안한 변동이 2002년 6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화산성 지진활동이 빈발해지고 지진의 규모도 증가하고 그 이유는 2002년 6월 28일 날 두만강 상류의 중국 동북부 왕청인에서 리터 지진 규모 7.3의 신발지진 지하 566km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이 백두산 지역의 마그마방을 흔들므로써 화산성 지진이 군발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때를 지어서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진 규모가 3.7까지 월 270회 정도 지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진앙이 밀집하고 그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는 평균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2km에서 마이너스 3km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백두산 주변 지역의 천발지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2003년 8월 23일 날 2.3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안반균열에 일어나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2004년도에는 곡저산림이라고 하는 아주 울창한 산림이 있는 장소에서 나무들이 원인 모르게 말라 죽은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의 틈새를 통해서 지표로 방출된 유독 화산가스,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말라 죽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지 온천의 수온이 증가하고 온천에서 나오는 화산가스 중에 헬륨과 수소 이것은 맨틀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의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프의 좌측은 백두산의 산사면 아래쪽이고 우측에 이렇게 높이 솟아 올라가는 것은 천지 외륜산이 있는 장소인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수중계, 청량에 의하면 백두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까지 약 7cm 정도, 2005년도까지 7cm 정도 융기한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GPS 관측에서도 지형이 10cm 이상 팽창한 것이 관측되었고 이런 것들은 마그마가 가까워서 지하의 마그마방이 팽창하면서 그 상부가 융기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 화산재는 함경도를 지나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의 호카이도와 혼슈 북부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국의 위성인 MB세트라이트라는 위성으로 백두산 천지 1원의 팽창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01년 사이에 좌측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지 주변에 백두산이라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마이너스 2 적어놓고 그 안쪽에 있는데 약 3cm 정도 팽창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일본의 학자들은 백두산의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 가운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하 5km 지점 천지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km 지점에 약 150만 톤 정도의 마그마방이 존재했고 이것이 팽창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GPS 관측 결과에 의해서도 2002년 대비 2007년까지 10cm 정도 백두산이 부풀어 올랐다가 2009년도부터 다시 침강을 한 것이 저희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 지진국 자료인데 중국 측에서 저희와 국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위에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 장기적인 구조운동을 제외하면 전체 운동은 1년에 한 6mm 정도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청색의 화살표를 보면 백두산 천지에서 방사상으로 북쪽은 북쪽으로 가고 남쪽은 남서쪽이나 남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두산 지역이 팽창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유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뚜렷한 어떤 걸 나타내지 않고 2011년에서 14년까지 지피해서 관측점들이 동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동북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한반도를 포함해서 만주쪽이 약간 동남향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남쪽 방향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GPS 분석 결과 운동량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미약한 변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두산 온천에서 나오는 화산가스 중에 헬륨을 분석해서 헬륨 4에 대한 3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면 그래프처럼 이렇게 증가하였다가 또 감소하였다가 증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기 중에서의 비가 온천가스의 비가 5.1에서 5.6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대기에서는 이 비가 1 가까이 나타나야 되는데 5.1에서 5.6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멘틀 마그마방에서 기인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멘틀로부터 유래된 가스가 온천수를 통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백두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화산성 지진 활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2019년도고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4번 정도, 2017년도에 13번, 2018년도에 40회 정도, 2019년도에 28번 정도 지진이 발생을 했고 2018년도 10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28회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고 최대 규모가 1.7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경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EDM이라고 하는 전자거리 측정 장치를 가지고 천지왜륜산 지표면이 2019년 9월 이후에 약간 융기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좌측 그림에서 2019년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 보면 조금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회에서 13회, 40회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에 있는 지진파의 파형은 화산구조성 지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장주기 지진, 화산성 지진입니다. 롱피리어드 볼케닉 어스퀘이크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천지하부에 있는 마그마방 상부의 어떤 치반이 균열이 가서 깨어질 때 생기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런 깨어진 틈새를 따라서 마그마 유체가 이동할 때 생기는 것인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28회의 지진 중에 화산구조성 지진은 7회 발생했지만 장주기 지진은 21회 발생했습니다. 마그마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장주기 지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백두산은 여전히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6년도에 영국과 북한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영국학자들과 북한학자들이 세계적인 저널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백두산 지하에서 5 내지 10km 또 20배에서 29km 밑에 부분 용룡, 딱딱한 암석 중에 일부분이 녹아있다. 마그마방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좌측으로 회색빛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정상적인 부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장소가 되겠습니다. 땅 속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저렇게 느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해석한 대로 마그마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이걸 나타낸 것이고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백두산 지하에 4층의 마그마방이 있다고 1999년도에 중국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의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백두산이 분화하면 화산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분석, 돌멩이가 날라 나오든지 화산가스가 나오든지 용암이 흘러가든지 그리고 화산재해가 대기상층으로 올라가거나 또 지면을 따라서 흘러가고 화산홍수, 화산이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재해는 백두산 근처, 화산의 근처에서 발생하면 근접 화산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100km 이상, 1000km, 10,000km 이렇게 하면 광력 화산재를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접 화산 중에 용암이 흘러가면 용암이 흘러가는 것을 덮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화산재가 가면서 그 경로상에 있는 것을 다 소각시켜야겠습니다. 저기 흘러가는 화산재의 구름은 시속 3연에서는 400km, 지면에서는 200에서 100km 정도로 흘러가면서 온도가 700도에서 500도씨 정도이기 때문에 저 화세류를 만나게 되면 다 소각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세류가 덮치고 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덮친 거, 이거는 일본 운전화산에서 집이 2층에 지금 지붕이 있는데 1층까지 매몰한 것들이 되겠고 미국의 세인트 헬렌주산에서는 저렇게 차가 타고 차 안의 많은 부분이 타버리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산재가 떨어지면 식생이 저렇게 우리가 숨을 못 쉬듯이 저렇게 화산재로 덮이게 되고 지붕도 붕괴가 되고 농작물이 다 쓰러지게 되겠습니다. 화산재보다 조금 큰 게 부석인데 부석의 알갱이들이 저렇게 떨어지면 자동차를 덮게 되고 저렇게 되면 자동차의 운행이 중단되겠습니다. 화산재가 물과 만나서 이동하는 걸 나하르 화산이류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 재방을 채우고 넘쳐서 저렇게 모든 경로상에 있는 하천에 있는 것을 다 메꿔버리겠습니다. 화산에는 이동하면서 저렇게 큰 자갈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그 경로상에 있는 것을 다 메꿔버리겠습니다. 또 화산가스가 나오면 대기상층으로 올라가서 SO2, CO2, HF, HCl 이런 것들이 물과 만나서 H2SO4 황산이 되면 그게 빛으로 내리면 산성비가 내릴 수가 있고 대기상층에서 태양복사를 반사시켜버려서 지구를 일시적으로 활량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활량화되어 있는 것이고 위쪽에 주황색은 온난화되어 있는 것인데 활량화되어 있는 것들의 앞쪽에 보면 화산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있어서 많은 화산재가 대기상층으로 화산께서와 함께 나감으로써 지구를 일시적으로 활량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면 그러면 화산재는 남한으로 올 가능성은 없는가? 그렇게 되면 화산재의 피해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지역은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백두산에 여름에 바람이 불면, 봄철에 바람이 불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화산재는 동쪽으로 치우쳐서 가면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서. 가을도 마찬가지고 봄, 가을이 거의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동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가고 여름에는 남서풍이나 남풍이 불게 되면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역시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그러면 화산재가 매일매일 화산활동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화산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10년간의 기상장을 가지고 보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이 확률이 높은 장소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옅은 장소인데 저청에서는 주로 편서풍을, 대륙권에서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고 성청권에서는 제터기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북한의 양강도, 한경도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가능하고 또 남한의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제공동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정말로 화산재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USGS의 ASH-3D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확산을 실시간으로 2019년 3월 1일 날 0시에 백두산이 화산폭발지수 6으로 분화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화산재가 가는 걸 이렇게 보면 저청에 있는 것은 동해 쪽으로 가지만 고청에 있는 것은 호카이도와 그다음에 쿠릴 열두로 따라서 저렇게 이동한다는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등고선으로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찌다 교수님이 BTM 테프라가 간 경로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시면 2010년 7월 6일 날 분화했다고 하면 화산재가 동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산재는 동남쪽으로 가면서 울렁도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했을 때 강하 화산재 백두산에서 이동한 화산재가 한경도를 지나서 동해바다를 지나서 일본 쪽으로 갈 때 가면서 중력에서 낙하에서 동해바다의 해제의 퇴적이 되고 있는데 동해바다에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백두산 화산재가 발견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장소는 시대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BOG 44만 8천 년 전에 나간 것이고 BKY2, BKY1, 19만 6천 년, 13만 년, BYN, 백두, 야마토 이것은 약 8만 5천 8백 년, B사도, 6만 7천 년, BJ, 백두산, 자판 베이징 이것은 5만 년, BESG는 동해가 아니고 일본 오사카 북쪽, 교토 북쪽에 있는 스위계츠라고 있는 호수 퇴적물에서 백두산에서 날라간 화산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 2천 년 전, 그 다음 B, unknown one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이고 B, V, 백두산, 블라디보스톡, 테프라 2만 4천 년, 그 다음 BESG 08, 8천 년,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밀레니엄 문화, BTM 이렇게 11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로를 이렇게 표기해보면 굵은 점선으로 있는 BTM, 마치다 교수의 BTM에 비해서 저희들 연구 결과는 BTM이 훨씬 남쪽으로 아래쪽은 오사카 있는 쪽까지 이렇게 쭉 퍼지고 북쪽은 북쪽에 있는 쪽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확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산, 동해에서 백두산에서 날라가서 퇴적된 백두산 기원의 화산재가 발견됨으로써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에서 큰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백두산으로부터 200에서 1000km 정도 동해 해저와 일본 본토에 낙화된 화산재들이 있다는 것은 백두산이 신생대 제4기에 폭발적인 어떤 대분화, 화산폭발지수 4 이상의 분화를 했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이것을 백두산 일대의 지질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화산청소에 표기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동해와 호수 퇴적물에서 나온 그런 화산재를 가지고 연대를 해보면 좌측의 백두산 지역에서는 기록이 안 된 것들입니다. 이 화산재들이 날아가면서 백두산 주변에도 화산재가 쌓였는데 이것들이 비바람에 다 풍화 침식이 되고 남아있지 않고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화산재나 부석이 연대가 언젠지 그걸 정확하게 현재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화산재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수치 모의한 게 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분화됐다고 하면 좌측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뿐만이 아니고 조선왕조실록 제35책 효정 13권에 보면 1654년 11월 29일에 위에 있는 원문의 한자를 적어놓은 것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검은 기운, 흑기의 경우는 신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기운은 비 같기도 하면서 비도 아니고 연기 같기도 하면서 연기도 아닌 것이 북쪽에서 오는데 소리는 바람이 몰아치듯 냄새는 비린내 같기도 한데 잠깐 사이에 골짜기에 가득 차서 빛을 가려 지척에 있는 소와 말도 분별을 못할 정도였으니 괴이한 일입니다. 가까이에는 적성과 장단, 멀리는 한경남도의 경계까지 모두 걸어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화산재가 유사기상장에서 모의를 해보면 백두산에서 분화를 하고 나서 한경도를 거쳐서 적성장단, 의정부 있는 지역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같은 것을 유사기상장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보면 2012년 5월 2일, 3일 수치 모의를 해보면 화산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량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과제가 국제적인 저널에 실려있는 자료를 보면 앞에서 보신 게 이렇게 보시면 화산재가 강원도 쪽을 덮게 되고 거기 떨어진 화산재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강원도에 가장 두껍게 쌓이고 경상북도와 주변 지역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항공산업이라든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6월 7일의 경우에 농업에 이렇게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항공산업에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항공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로 일시에 중단되고 공항이 폐쇄됨으로써 피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조업, 그다음에 기타 비용, 이거는 간접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고냉지 채소, 채소가 생산 안 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운송이라든지 다른 도매업에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화산재가 내리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비용 이렇게 다 합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대략 피해액이 20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화산재가 남한으로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기상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할하면 백두산 주변 지역은 근접 화산재가 발생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화사류, 라하르, 홍수, 산사태, 화산가스, 용암류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것인데 먼저 화사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시면 화산폭발지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화산폭발지수 2인 경우에는 분출물이 전부 천지 칼데라 안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 3이 되면 역시 칼데라 안에 모이고 4가 되면 장백 폭포를 통해서 2도 백화 쪽으로 이렇게 약 8km 정도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분할 규모가 커져서 화산폭발지수가 더 커지면 5가 되면 천지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24km, 그다음에 49km, 약 50km, 그다음은 83km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적어도 5cm 이상 화산재가 덮어버리는 그런 장수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식생은 나무들은 다 소멸되거나 수트로 변하거나 사라진다고 동물들은 사라진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산폭발지수 6일 경우에는 2도 백화를 포함해서 약 49km 반경, 7인 경우에는 83km 많은 장소들이 화산, 화세류의 영양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화세류가 나오는 사진이 되겠고 지나가서 매물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하르, 화산재가 화산활동이 있을 때 물이라든지 천지 칼데라에 있는 물하고 섞여서 흙탕물의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천지 주변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건이 화산재의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게 침식돼서 나가는 장소고 그것들이 나가서 빨갛게 되어 있는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 15개 하천을 따라서 화산이류가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가는 것은 압록강은 굉장한 협곡이기 때문에 협곡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약 218km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년전에 비해서 멀리 가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많은 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댐에서 일단 정지가 되고 댐을 메꾼 후에 그것이 넘치면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수치모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는 것 외에도 우리 남한에 화산재가 올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일본 화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7일 날 실시간 기상장에서 아소산이 분화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소산에서 어떤 분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산재가 이렇게 남한 쪽으로 이렇게 와서 돌아서 퍼지게 되겠는데 약 지금으로부터 9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아소산에서 아소사 화세류라는 게 발생했을 때 빨갛게 돼 있는 것은 QC 전역을 덮은 뜨거운 화세류고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화산재가 와서 이렇게 남한을 통과하고 한경도 동쪽과 멀리 블라디보스톡 남쪽까지 덮었다는 게 지질조사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지질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고 좌측은 현재의 기상장에서도 화산 분화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남한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모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그림은 좌측은 7300년 전에 KH 테프라라고 해서 기카이 칼데나 Q슈 남쪽에 있는 남쪽 해제에 있는 기카이 칼데나에서 분화됐을 때 화산재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를 덮으면서 이렇게 갔다는 게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약 2만 9천 년에서 2만 6천 년 전에 가고시마만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있는 그 아이라 칼데라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화산재가 남한과 이렇게 덮은 아수산에서 나간 것과 같은 그런 화산재가 나간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저기서 나온 화산재의 유리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1일 날 실시간 기상장에서 아수산이 분화했을 때 화산재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대마도를 지나서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 분화는 이것보다 일주일 뒤인 10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의 기상장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화산재가 남한의 경상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13년 8월 11일 날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됐을 때 이렇게 화산재가 제주도와 남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에 있는 화산들이 역사시대 지질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좌측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1500km 이내에 되어 있는 화산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 많은 화산들이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의 고정을 통해서 백두산 화산재가 한반도 남부로 남아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일본 큐슈 지역의 아소칼드라 화산, 아이라 칼드라 화산, 기카이 칼드라 화산체로부터 과거 칼드라를 형성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 화산재 구름이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여 강화 화산재를 낙하시키고 지나갔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가진 백두산, 울렁도, 일본 큐슈 지역의 활라산으로부터 폭발적 분화가 발생한다고 하면 특위 기상장에서 화산재가 한반도를 향해서 확산되어서 강화 화산재를 낙하할 가능성이 수치 모의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렁도, 한라산, 백두산에서 근접 화산재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산특화연구센터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화산 분화의 성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 전조해선과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예측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산 분화의 예측이 하나의 키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형태의 분화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전조현상의 크기로부터 미래재해의 크기가 추정하기 어렵고 가장 위험한 발생 시기 이전에 시간 간격을 추청할 수 있는 규칙이었고 전조현상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항상 롤러코스터 형태로 바로 분화가 될 수도 있고 분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속되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런 분화를 예측할 때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백두산 천지에 중국 측의 군사형 보트를 타고 천지를 다니면서 지질 조사를 할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제가 정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여서 그런지 댓글도 엄청 많이 올라왔고요. 또 그리고 무섭다. 무섭지만 또 우리 부산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화산재가 영향을 미치는 걸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답도 오고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뒤돌이맘님. 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백두산 연구를 하신 지 몇 년이 되셨나요? 백두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는 1990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31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교수님은 백두산 연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쭌는 거 다 교수님께서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별자기님, 아자아자님 약간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 질문을 드릴게요. 백두산 분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도 관련이 있을 건데 두 나라의 백두산 연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아자아자님께서는 백두산 바로 아래 살고 있는 북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북한의 연구와 우리나라 간에 공유되는 부분은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중국은 백두산 지역의 영토의 4분의 3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진국 지질연구소에서 장백산 화산 관측소가 이미 199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모니터링,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중국적 자료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자료고 또 북한은 백두산 화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화산 연구소에서도 자력으로도 연구를 하지만 최근에 영국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 방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고 백두산 주변 지역의 북한의 삼지연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백두산의 활라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백두산 화산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두산만의 가치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백두산은 지역적으로는 만주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50m 정도가 되고 그런 백두산이 화산이라는 것 그리고 산 꼭대기에 천지 칼데라 호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높이의 깊이 374m의 칼데라 호수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화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백두산이 있는 지역을 중국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이미 해놓았고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가 높습니다. 새로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영화. 그런데 신희웅님께서 여쭤셨는데요. 백두산 영화에서는 백두산 안에 들어가던데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까? 여쭤셨어요.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까요? 교수님? 백두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백두산 천지 칼데라 안쪽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은 백두산의 근처에 있는 어떤 지하터널 탄광이라든지 어떤 금속을 캐든 광상의 지하 통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백두산 화산체 주변을 직접 들어가는 것은 백두산 주변 지역의 짧은 길이의 용암동물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화산체 밑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과거에는 관광을 가면 천지 폭포의 옆을 통해서라든지 천문봉 주변에서 천지 칼데라 안쪽의 천지 호수과까지는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이지맘님 질문 주셨습니다. 지진은 자주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화산 폭발도 지구에서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환라산이라고 하는 게 약 500여 개 있는데 매일매일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화산이 지역적으로 화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이 많은 장소가 우리가 태평양 주변의 환태평양 화산대, 칠레, 페루, 중남미, 미국의 서부 알르시안 열도 내려오면서 쿠릴 열도, 일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안, 유기니아, 뉴질랜드 이런 장소에서 계속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장소를 환태평양 화산대다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지중에 있는 장소, 이태리아의 에트나 화산 이런 장소에서도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장소에서도 화산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바로바로 답변이 딱 나오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들으면서도요. 자, 굿 SCI님이십니다. 예전에 화산 영화를 보면 용암을 바다로 흐르도록 피해를 줄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용암을 바다로 흐르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이슬란드 남쪽 섬에서 화산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용암이 흘러와서 부두 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바닷물을 끓여서 소방호소를 이용해서 용암을 식힘으로써 용암은 유체이기 때문에 그걸 식혀서 고체 상태로 되면 정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의 시도를 통해서 용암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저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 단 조건이 뭔가 하면 물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바닷가나 해안가에서는 그런 물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산이 있는 높은 산에서는 그런 물을 공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용암을 물로 식혀서 저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슬란드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었다. 그렇지만 이쪽을 식히게 되면 다른 쪽에서 터져서 흘러가서 부두의 한쪽을 덮으면서 집들을 태우고 바닷가로 진출한 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님 아까 질문 주셨는데 또 다른 질문 주셨습니다. 화산이 터졌을 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장점도 있나요? 여쭈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산지역 하면 가장 문제가 떠오르는 게 죽는다 이런 것보다는 온천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 이런 화산지역에 가면 지열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요즘 휴양을 많이 가는데 좋은 휴양지로서 온천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화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화산재가 나와서 식물을 덮어버리면 바로 식물이 고사되어서 죽어버리지만 그 화산재가 토양으로 바뀌면 엄청난 식물의 영양소를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재배되는 순무가 직경이 한 아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김장 될 때 순무 3개 정도만 하면 한 가정의 김장을 할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순무 하나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 화산지역에서는 아주 큰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일본의 금귤, 김깡이라고 하는 금귤 중에서 당도가 가장 높은 금귤이 사쿠라지마 화산재에서 재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의 영양소도 재배할 수 있고 그래서 피해도 주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실은 저도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인근에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었는데요. 아까 쥐돌이 맘님도 저랑 비슷한 질문이셨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 등이 백두산 폭발을 더 재촉하게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인공지진이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 방을 교란하려고 하면 2002년도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리트 지진 규모 7.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인공지진으로 리트 지진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백두산 이전에 그 지역이 초토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고 이미 한 것처럼 리트 지진 규모 5 또는 6에 근접하는 걸 가지고 하면 리트 지진 규모 5와 6은 등급은 하나 차이지만 에너지는 32배입니다. 그래서 5에 대해서 7은 2배의 2배니까 32의 32.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을 일으킨다고 하면 백두산의 어떤 분할을 촉발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안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오늘 댓글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CI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내에 있는 활화산은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만주 쪽에 있는 활화산은 전부 북쪽에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오대연지라고 하는 우다렌치라고 하는 지역에 화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박포, 찡포호라는 장소에 있는데 거기는 북이 45도 이상 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동쪽으로 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캄차카, 쿠릴렬도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은 도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환라산들이 중국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한반도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서 화산재가 날아오다가 다 낙하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분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에는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확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당첨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조선님, 제이윤화님, 급SCI님, 최명수님, 쥐돌이맘님, 찐찐이야님. 여섯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 분들께서도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나 좋은 강연해 주신 윤성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